유네스코가 인증한 섬,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저 같은 외국인을 만났을 땐 방황하고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투어 잉글리시에서 알려주는 쉽고,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관광지 영업회화로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그럼 엔젤라와 함께하는 투어 잉글리시 시작합니다. Go, Go, Go! 이번 시간에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숙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은 외국인이 체크인 하러 가면 보통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막힐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서오세요. Hello, I'd like you to check-in, please. 치킨? 치킨? 체킨. 치킨, 이거 안팎은데 치킨. 체킨. 치킨. 오마이갓! 저는 체킨을 하려고 직원에게 Hello, I'd like to check-in, please. 체킨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직원은 체킨 주문하는 줄 알았어요. 치킨이 아니라 체킨입니다. 이럴 때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I'd like to check-in, please. 통상적으로 체킨 하려고 합니다. 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That's right. 다음으로는 예약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어떤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표현을 함께 따라해볼께요.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누구의 이름으로 예약했습니까? 여기서 reservation은 예약을 뜻하는 말이고요. What name is 누구의 이름? 여기에 언어를 붙인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누구의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까? 그럼 대답을 들어볼까요?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Angela Angela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바꿔서 말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Angela I made I made a reservation은 나는 예약을 했다는 의미이고 under the name Angela Angela라는 이름으로 적혀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Angela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Angela Angela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이제 예약 확인 여부를 알려줘야죠.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Your reservation has been confirmed. 예약이 확인되셨습니다. Your reservation has been confirmed. Your reservation, 아까 배운 reservation 당신의 예약이 확인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Has been, 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Confirmed Confirmed Confirmed는 컨펌 받다라는 말이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다면 Has been confirmed는 확인이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Your reservation has been confirmed. Your reservation has been confirmed. 당신의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이 예약하러 왔을 때 겁먹지 않아도 되겠죠? Hello, I'd like to check-in, please. Okay.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Angela. Your reservation has been confirmed. 이렇게 간단한 단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체크인부터 예약 확인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숙박 응대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조화인 글씨를 찾아올게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